아아! 내 눈! 그래도 추웁이 좀 있어야겠지? 야 여기 두 개나 있네 아 이거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식성 찍어서 파는거지 별 세 개만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지도 않는 거 아 아닌가 이식성 달기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아 벌써 1억 넘겼어 아 벌써 10억 날려먹었네 와 아 벌써 10억 날려먹었네 와 아 벌써 10억 날려먹었네 와 아 chorus 아ratos 아 아 와 쉽지 않네 와.. 쉽지 않네.. 별 5개 올리기 왜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5억 썼네.. 10억이니까.. 10억? 가격은 얼마 안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17성 짓는게 쉽지 않네.. 맞다.. 맞다.. 없는데.. 그래서.. 네.. 아.. 으음.. 으음.. some amount.. 네.. 많이 memory.. 너무 틀니.. 음.. 나.. 다.. 어딘가 그러냐면.. 끝 끝내줘 아 왜 안 올라가 끝 오케이 20억 투자해가지고 요정도 옵션 만들었을까 소소하군 소소해 장친구 24 월이요 이게 40억이었잖아 내가 한 20.. 한 1,2억 정도 투자했네 음.. 요것 보단 추업이 좋네 에휴 37억 5천 아 아 아 오케이 소소하게도 벌었으 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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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으 으 으